비가 축축하게 오늘 오는데 마른 풀밭에서 앉아서 순놈도 있고 저기 앞놈 두 마리도 또 아까 쭈그리고 앉아있더니 일어났네요. 쌍기도 하는 데다가 염소를 매 놓으니까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둘이서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체온을 이렇게 서로 유지하고 둘이 붙어있더니 내가 사람 소리가 나니까 일어나서 염소사라고 사람들이 염소장수가 다 있는데 저런 염소장수들은 정말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요. 시중에 한 20%만 주어요. 아주 사기를 많이 쳐요. 우리 새끼 나무는 이제 생각해봐야죠.